5 으 으 으 으 으 궁금한 공부 참다 플레이를 위한 가이드 플레어스 가이드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플레이어스 가이드 에서는 쉑터 커스텀 샵 특집을 준비해 봤습니다 1976 캘리포니아의 작은 공방으로 출발해 하이엔드 커스텀 기타로 명성을 얻은 쉑터는 90년대 일본 esp 와 협업으로 뛰어난 모델들을 선보이며 세계적인 브랜드로 성장하였습니다 쉑터의 가장 큰 장점은 바로 브랜드가 주는 신뢰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최고의 자제와 장인정신 엄격한 검수를 통해 최고의 완성도와 사운드를 연주자에게 선사하며 연주자들에게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브랜드입니다 오늘 다뤄볼 모델들은 쉑터의 모델들 중에서도 가장 정점에 있는 커스텀 샵 제품들입니다 오랜 악기 판매 노하우를 기반으로 축적된 정보를 사용하여 한국인의 취향에 맞게 버즈비에서 직접 커스텀 모델을 진행하여 6개월의 제작기간을 거쳐 탄생한 트래디셔널 웸블리 모델과 선셋 커스텀 그리고 닉 존 스톤 시그네츠 모델까지 쉑터 기타의 끝을 볼 수 있는 커스텀 샵 모델들의 다양한 사운드를 은총씨의 멋진 연주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만나볼 쉑터 커스텀 샵 모델은 다음과 같습니다 트래디셔널 웸블리 험싱싱 모델 닉 존 스톤 USA 시그네츠 니트로 피니쉬 모델 선셋 커스텀 험싱싱 모델 두가지 사운드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트래디셔널 웸블리 험싱싱 모델 트래디셔널 웬일하시부 중 테레디셔널 웬일하시부 중 자막 F 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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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검수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검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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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모든 사운드를 들어보셨는데요 뭐랄까요 평소에도 멋있는 연주를 들려주시는 은총 씨지만 오늘은 뭔가 이렇게 혼이 실린 혼이 실린 사운드 저도 약간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기어타임즈에서 진행할 때랑 플레이어스 가이드 진행할 때 조금 다른 게 기어타임즈 같은 경우는 짧은 시간 안에 빨리빨리 리뷰를 해야 되는 그런 게 있어요 픽업 셀렉터도 일단 다 치고 지나가야 되고 앰프도 AB 들어봐야 되고 거기에 또 다른 톤도 해야 되니까 사실 굉장히 딥하게 들어가기는 힘든데 오히려 플레이어스 가이드 촬영하면서 오히려 좀 자유롭게 쳐보니까 제가 예를 들면 이런 거죠 공연을 하기 전이나 합주해서 합주실을 하기 전에 충분하게 기타를 가지고 제가 평소 때 딱 잡아놓는 톤으로 이렇게 저렇게 쳐보면서 아 이 기타 이런 성향을 가지고 있구나라는 걸 느끼면서 사실 치는 느낌으로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정도였나 싶을 정도로 오늘 새삼도 놀랐어요 그러니까 늘 좋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러다 보니 더 약간 좀 취해서 치게 되는 게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쉑터의 제품들 만나면 만날수록 저는 느끼는 게 뭐냐면 오늘 은총씨께서 굉장히 자유롭게 다양한 이펙터들과 함께 사용하면서 사운드도 많이 들려주셨는데 공간계면 공간계 위상계면 위상계 드라이브면 드라이브 굉장히 뭐 자유자재로 굉장히 뭐 다 찰떡궁합이에요 너무 잘 맞고 쉑터 같은 경우는 정말 놀란 게 은총씨가 미리 톤을 잡아뒀다고 하더라도 모든 이펙터와 이렇게 빨군의 궁합을 보여준다는 것 자체에 굉장히 많이 놀랐습니다 오늘 이제 안 그래도 지금 쉑터에서 제 기타가 이제 제작이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 아직 계약서는 쓰진 않았는데 엔드서 엔드서 이제 진행이 되고 있는 과정이라서 지금 넣었는데 너무 기대가 돼요 정말 제 기타도 이 지금 버집 사장님의 오더를 되게 잘 하셨거든요 사실 사장님이 저희 버집에 들어와 있는 이 쉑터 커스텀샵을 그 굉장히 좀 많이 알아보시고 하셔가지고 어떤 딱 그 기준점을 두고 오더를 하셨는데 저 같은 경우는 오히려 기타나 칠 줄 알지 나무나 이런 건 오히려 잘 모릅니다 그러니까 뭐 기타 커스텀 오더도 처음 해봤고 해가지고 나름 제 생각대로 했는데 과연 잘 나올지가 되게 기대반 걱정반이 되는 은총씨의 손과 귀에 꼭 맞는 기타가 탄생해서 왔으면 좋겠네요 아 그러길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앞으로도 쉑터 아티스트로 멋진 모습들을 보여주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도 신경써서 연주하신 건 아니시죠? 아 그런 건 아니에요 진짜 절대 그런 건 아니고 정말 손이 쫙 붙었고 그리고 예전에 저희가 막 그 기어타임즈에서 막 진행할 때 농담삼아 이런 말을 했었어요 아니 이 정도 했으면 기타 한 대 줘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러면서 이런 생각했는데 받았네요 네 진짜 받았네요 정말 받게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쉑터 커스텀샵 지금 현재 버집이 매장에도 전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관심이 있으셨던 분들 이 영상 보시고 매장 방문하셔서 멋진 사운드 한번 경험해 보시길 추천드리면서 이 시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한 공모 참답 플레이를 위한 가이드 플러스 가이드 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